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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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인피니티 Q50 3.5 하이브리드 에센스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14만 2천 키로 주행했고요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 쪽 보실게요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시면 스톤칩 전혀 없고요 이어서 본래쪽도 살펴보시면 본래쪽 스톤칩 크랙 없이 관리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다가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 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앞쪽 제로 맞혔습니다 앞쪽 4.6% 55% 이상 남았습니다 다음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두어 쪽도 살펴보시면 두어 쪽 문폭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 수 보이지 않네요 뒤쪽도 제로 맞혔습니다 뒤쪽 3.23으로 45% 정도 남았고요 후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트렁크 실내 공간 살펴보시고요 깔끔하게 유지 잘 해주셨습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 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어 쪽 살펴보시면 도어 쪽에 문폭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은 군데군데 생활기 수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4만 2천 594키로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이 있고요 헤드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드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 앞쪽 보시면 보스 사운드 되어 있고요 윗쪽 선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도 잘 되고요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고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신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요 쭉 사겨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도 가능하시고 보조키까지 키 두 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컵폴더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로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가운데 컵폴더 마련되어 있고요 팔걸이도 이용 가능하시고 시트 컨디션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 살펴볼게요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도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하기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밤 없습니다 중속도 힌트 찍힌 갈라지 먹고요 반대쪽도 편밤 없고 중속도 힌트 찍힌 갈라지 먹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보실게요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저희가 위쪽에서 살펴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앞 타이어 보실게요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련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이제 저와 함께 인피니티 Q0 3.5 하이브리드 에센스 모델 살펴보았고요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